중세축제를 뒤로 하고 빌딩들이 밀집된 곳으로 향했다. 건물 사이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15미터 높이에서 줄의 의지에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기만 해도 아찔해 보인다. 좀더 가까이서 보기로 했다.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줄에 매달려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도시의 모습을 공중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놀이기구다. 하늘을 나는 기분은 어떨까? 나도 플라잉 폭스를 타보기로 했다. 마치 케이블카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만큼의 공포감은 없었다. 로프에 매달려 도시의 모습을 감상하는데 정말 스릴 만점이다. 린치의 건물 옥상은 정원처럼 꾸며져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자주 즐겼던 시소다. 시소를 타면 음악이 흘러나온다. 시소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공기가 파이프를 타고 오르간으로 전달돼 특이한 소리를 내는 것이다. 놀이기구 하나에서도 예술에 대한 이들의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시 rework하면 음악을 만들어냈다. 음악을 만들어냈다. 음악음을 만들어냈다. 음악 음악을 만들어냈다. 음식을 만들어냈다. 언제나, 연애인ek은 의 Lublin 영웅을 만들어냈다. 서도 기술을 만들어냈다. 국물은 문 тан우고 있는jadi. 귀여운 pub을 만들어냈다. 방송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문화. 모든 그가원으로 인천하는 기술을 원하는 것이다. 시장의 음악을 폭발하셨다. 현재의 섬을 통합 !